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니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뭐를 할 거냐면 레드 상자를 10개당 50만로 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개를 깝니다 이게 여기서 뭐 미카카드 많이 뜨거든요 재테크가 되어서 이득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레전드를 뽑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상자 100개 까신 분 거의 없거든요 맞죠 자 일단은 이 레드 상자 100개를 도전하시는 우리 구급차 출동형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레드 상자 10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테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고거싱 유하라고 사운드 스킨형님이 바로 아이디 주인분이거든요 그냥 상남자네요 그냥 고고해라고 편하게 와 형님 루찌 뭐 루찌 필요없으신가 보네 자 50만원 50만원 썼구요 자 또 50만원 100만원 째 벌써 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자 루찌가 확확 줄고 있어요 원래 690만원인가 있었는데 300만원 350 400 450 자 190만원 남았습니다 와 벌써 500만원 다 썼어요 자 과연 재테크가 될지 안될지 레전드를 뽑을지 레전드를 뽑을지 진짜 완전 유화각이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상자 100개입니다 여러분들 출발할게요 아 루치는 쓰라고 있는거라고 다 써줘도 된다고요 와 3만원 자 3만 루치 일단 2개 레드 상자 1개 RP 루치 카드는 20%짜리 떴구요 디즈니 필살 10개 랜덤버스 50% 카드 아이 뭔가 필이 안좋은데 얘들아 자 일단 6만원 히트 아 잠깐 한번 패스하자 아 뭔가 안좋아 뭔가 안좋아 지금 필이 안좋아 아 잠깐만 처음에 루치 카드 딱 떴을때 그치 여기 스타트 자 12만원 벌었어 지금 3만 루치 카드 4개 떴어 가자 제발 신경쓰지 말고 까라고요 알겠습니다 레드 상자 1개 네모벤치 100개는 뭐야 와 여기서 네모벤치 나오네 레드 상자에서 자 네모벤치 100개는 뭐야 네모벤치를 얻고싶으신 분들은 레드 상자를 까십시오 네모벤치 나옵니다 레드 플랜트 상자 나오구요 루치 100% 카드 1위짜리 슬로우 체인저 10개 해조강 99 로이 랜덤버스 풍선 뭐야 이거 블루 플랜트 상자 10개 한 번만 딱 뜨자 100만 루치 짜리 1코인 100만 루치 카드 딱 하나 떠주면 500만 루치나 바로 복구다 진짜 인정 5만 루치 카드 한개 자 17만원 벌었습니다 루치 제발 살려주세요 100만 루치나 500만 루치 제발 다워 필사기 100개 아 10개 루치 100% 카드 RP 100% 카드 루치 100% 카드 루치 100% 카드 루치 100% 카드 1위 해조강 구글 와 루치 카드 잘 안뜬다 근데 와 아 제발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모르 직당 블루 플랜트 10개 5만 루치 자 22만원 5만 루치 한개 5만 루치 한개 27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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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32만원 37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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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플랜트 3개 37 합성 보호 자물쇠 한개 필사기 필사기 100% 카드 아 야 왜 벌써 유반냐 아직 모른다 뉘언 눈동자 구글 루치 101 카드 야 이러다 5만 루치 딱 하나 또 칸이 떠주면 몰라 얘들아 어 그러면 537만원 버는거야 아직 모른다 요런게 후크라고 자 37만원에서 3만 40 43만원 48만원 48만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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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만 루치 떠오라 네모베트 네모베트 201 54만원 54만원 소라 소라 어서오고 아 안된다 아 요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100만 루치 100만 루치 도 안뜨네 500만 블루플랜트 상자 블루플랜트 블루플랜트 상자 사물세 아 마이너스 440만원 야 그래도 블루플랜트 80개 얻었다 블루플랜트 80기면 얼마냐 아 10개 6만원 6 68 48 참조 실패입니다 네 형님 제가 황금손이니깐 솔로스 마트 기어에서 총포인을 아 노구리 어디다 어디다 아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레드상자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10개 50만원짜리도 10개 50만원짜리도 사시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위득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정보통신의 리포터 김태칸이었습니다 이동 화 슈루루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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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diagnostics 노랑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